논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동노동자회 논평을 낭독하겠습니다. 전태일정신에 대하여 연대의 풀빵정신을 넘어 불꽃처럼 투쟁하는 정신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1주일을 맞이해 민주노총 주최 전태일 정신개선 2021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7.3 전국노동자대회 10월 20일 총파업 대회에 이어 정부당국의 집회 불우속에 많은 조합원들이 서울도심에 집결했습니다. 7.3 대회를 이유로 민요총 위원장은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1987년 7.8.9 노동자대회 투쟁 총파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래 민주노조를 건설하면서 전태일 열사를 호명하였고 그의 정신을 개성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민요조 건설과 사수, 인단협정치, 집회화, 시위, 사회개혁, 사회변혁투쟁의 현장에는 항상 전태일 열사 정신을 개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났습니다. 전노협 건설 31주년, 민요총 건설 26주년을 경과하며 숱하게 외쳤던 전태일 열사 정신개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의 착한 심성에서 비롯한 풀빵정신의 기억이거나 아주 오래된 위인으로서 노동자사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전태일 열사를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한편 청계천 봉제공장 노동자들 대상으로 설문자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시장, 피복, 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 개선 진정서를 만들어 노동청에 제출하는 등 매우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노동운동관서의 활동도 전개합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으로 연약한 노동조건에서 전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알려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0월 24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했으나 공안당구의 사전인지로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고민과 고민을 겹쳐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점법 하행식을 거행하면서 분신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민요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해온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불꽃처럼 투쟁하는 정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투쟁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 열사들도 많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연대는 필연적입니다. 연대와 투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전태일 열사의 불빵정신만이 연대정신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순구한 심성의 아름다운 청년이었으면 분명하나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투쟁정신은 분리되고 실종되고 있습니다. 제법 오래된 일이지만 총파업은 실질적 파업 대신 총파업 집회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정노동자대회는 위력적인 가두투쟁 없이 형식적인 연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노동자대회 불호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성사시킨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간료주의와 포장된 성과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5년 전 노조, 51년 전 노조결승이나 집회시위가 자유로웠다면 노동자 전태일은 분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회시위가 불호된 상황에서 전태일은 온몸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노동자들은 갇히고 고착당한 채 가두리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태일 정신개선 정노동자대회 전날부터 청계천 전태일동상은 경찰에 의해 온천 봉쇄됐습니다. 민요총 정노동자대회는 그 근처 동대문에서 열린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편 전태일 열사 정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불방정신으로 대체해 평가하면서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분할 지배를 통한 착취구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누는 것을 넘어 자본의 뺏긴 노동자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합니다. 형식적인 대회나 지표를 넘어 노동자의 분노를 표출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하지 말라고 해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 정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오인이와 사업장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자체가 위헌적 법률이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헌을 일삼고 직무이기를 하고 있는 부르좌 보수정치권만 바라보면서 전태일 열사 정신개선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를 팔아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소용공주의, 출세주의자들에게 노동자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전태일 정신을 온전히 개성하는 길은 진정성을 가지고 연도투정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를 토대로 노동자 민족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이었습니다.